The shy is just that top liner 엄청나게 큰 역할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같은 것 같이 하면 되겠다고 하겠다고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배고프 표정 이쪽은 펜 같은데 좀 가까이 붙어 볼게요 프로게이머의 어떤 자질이라고 그럴까? 아들이 꼭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잘하는 사람들의 플레이를 자기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가는 거는 재능 영역이랑 요즘은 시대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개발해서 정답이 있는 문제여서 항상 병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은 별도로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겠지만 게임하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시킨 것 같아요 말을 맛있겠어요 이 오디서가 사이버하는 걸 받고 싶다고 어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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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